아이씨 밴드, 아이씨 밴드, 아이씨 밴드 안녕하세요 41.333 아이씨 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씨 밴드고요 저희는 잘생기고 일단 잘생겼지만 아름답기까지 한 아이씨 밴드고요 저희가 세상과 자연과 공감에 대한 곡들을 만들고 부르는 밴드입니다 저희 밴드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, 넷째 주 금요일마다 항상 저녁 7시에 공연하니까 놀러오세요 두근데근 콘서트 많이 오세요 네 저는 아이씨 밴드에서 잡단 악기를 다루고 있는 포토시아 신종석입니다 자 일단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세인 보컬 황과장 네 뭐 들었죠? 일단 보컬을 하고 있고 하모니카하고 기타 곡을 오질라게 잘 쓰는 그런 황태현이라고 합니다 노래 만들고 기타치고 피기도 불고요 다 잘합니다 제가 이 밴드를 먹여 살려고 인창하라고 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창아 고마워 사랑해 자 9월 24일 뮤직 라이브 많이 오세요 고마워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